자칭 자칭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디지털 진료를 했던 건 아무래도 구강 스캐너를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이 생소한 이 기계는 무엇인가, 이 카메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말 많이 막막했었거든요 그때 제 심정을 담아서 처음 만져보는 선생님들도 만져보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캐너 말고 디지털 짓과 뭔가를 더 해야겠는데 프로그램도 비싸고 컴퓨터도 없고 이러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체어 사이드 진룸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무료 프로그램과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초보자 선생님들도 겁내지 마시고 강의 때 만나서 디지털 짓과 같이 들여다보고 열심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